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부족으로 교육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지어주는 방식의 기부채납형 초등학교가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신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개교를 축하하는 테이프 절단에 이어 학생들이 준비한 개교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포항시 오천읍 새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용산 초등학교는 올해 3월부터 학생들을 받았지만 최근 개교식 행사를 치렀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새로 생기자 주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새로 문을 열기까지는 여러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최근 학생 수가 많이 줄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신설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3년 전 학교 건축 비용 223억 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등학교 신설을 교육청에 제안했고 경북 교육청이 고심 끝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경북 최초의 기부 체납형 국립초등학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초등학교 개교가 이루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 그런 사업인데 시행사에서 이 학교를 짓게 되면 상당히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포항시 북구 흥해업에 신설된 초초초등학교도 사업 시행자와 교육청 간 상호협력을 통해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학교 건설 비용은 아파트 분양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부 체납을 통한 학교 신설은 학생과 교육청, 사업 시행자 모두 웃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승객 970명과 화물 25톤을 싣고 포항과 울릉도를 2시간 50분 만에 운항하는 대형 여객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출항 시간이 10월 1일부터 변경됐습니다. 포항 출항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에서 오전 9시 50분으로, 울릉 출항 시간은 오후 2시 40분에서 2시 20분으로 각각 20분씩 앞당겨졌습니다. 대저페리 측은 수도권과 포항으로 오가는 고속 철도 시간에 맞춰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인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일만 의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후반기 포항시의회가 포항시와의 인사 교류를 철회하고 자체 인사를 강행해 전문의원 4명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철회했다며, 이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적 저하는 물론 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전국의 소나무 10그루 중 4그루는 경북의 소나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 경주의 피해가 극심하고, 경북 북부에선 안동의 피해가 두드러지는데요. 산림청과 지자체가 소나무 수종을 참나무 등으로 바꾸는 수종 전환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유림의 경우 소유주와 협의 단계부터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사계절 푸르다는 이유로 절개의 상징이 된 소나무. 하지만 안동 곳곳의 소나무들이 푸른색 대신 황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건데, 피해 규모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해 전국에서 평균 30에서 40만 그루 발생하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이 지난해 100만 그루로 급증하더니 올해는 벌써 89만 그루가 감염돼 지난해 감염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서도 40%가 넘는 피해가 경북으로 집중됐는데, 경주 12만 그루, 포항 9만 그루, 안동 6만여 그루로 이 지자체 3곳이 경북 지역 감염목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놓거나 감염목을 베어내는 데 쓴 산림청 국비 예산만 올해 800억 원이 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5년간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년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제 방법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차단한 것이 가능한지, 방제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도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가 평균 100개 내외의 알을 산란해 피해 속도를 예방작업이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도가 없는 사유림은 장비 접근이 어려워 대응 속도가 더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로 수종을 전환하는 건데, 안동을 포함한 전국 15곳에 올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벌입니다. 산림 소유주가 고사목 제거에 동의하면 지역 산림조합 등이 소나무를 사 배원에 팔고, 산림청이 참나무 등을 조림해 주는 방식입니다. 산 소유주 입장에선 소나무 값도 받고, 다른 경제목을 국비로 조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인 소유주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국민 정서상 소나무 제거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지난 9월부터 수종 전환 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안동에선 오는 모레에 열립니다. 비용 절감과 예방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는 수종 전환 사업이 기존 재성충병 방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공대는 오늘 교내에서 연예인 공연 중심의 기존 대학 축제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독일 출신의 컨설턴트 겸 언론인인 안톤 숄츠의 특강과 독일 음식을 체험하는 네트워킹 파티,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특임 교수인 금난세 지휘자의 야외 연주회도 열려 지역민들이 문화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내년에는 스웨덴 등 매년 새로운 국가를 소재로 삼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주형 포항시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KTX 포항역에서 중간 정류장 없이 시내권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KTX 포항역에서 중앙동과 죽도동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로 30분 이상 걸린다며 역과 원도심을 모노레일이나 수소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연결해 위축된 시내 상권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이 2년 만에 피감기관에 포함됐는데요. 경북 지역 국감 주요 일정과 이슈를 김경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22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경상북도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 기관장 등 32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합니다. 최근 사실상 무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비롯해 대구시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특히 도청 천년숲에 광화문 이순신 동상보다 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도청 감사 이후 곧바로 열리는 경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등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8번이나 소환되며 국감 단골손님이 된 영풍석포재련소는 이번에도 국감장에 오릅니다. 국회 환노인은 오는 8일 환경부 국정감사의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낙동강 핵심 오염원인 영풍석포재련소의 책임 규명과 통합 환경허가 이행 방안을 질의할 계획입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 전 영풍석포재련소 노동자 진현철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영풍의 중대재해와 산재 미승인 문제를 짚고, 오는 18일에는 안동댐 현장에 나와 안동댐의 수질과 중금속 오염 정도를 시찰한 뒤 석포재련소와의 관련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노인은 또 오는 24일 예천군 용두리 주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 사업을 집중 조명합니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과 대구경북지역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현금에 대해 연 2%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현금성 자산은 108조 원이었지만 평균 이자 수입은 2조 5천억 원으로 이자율이 2.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릉군으로 농협에서 연 0.03%,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서천으로 녹협에서 6.92%였고, 대구는 1.79%, 경북은 1.76%에 그쳤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오늘 통일전에서 제46회 통일서원제를 개최했습니다. 통일서원제는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상국 통일을 완수한 날에 맞춰 매년 10월 7일 즈음에 열립니다. 올해는 식전 공연과 AI 영상으로 제작된 통일의 나라가 공개됐고, 통일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 방문의 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업계와 학계, 콘텐츠 전문가 등 43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음 달 경주에서 선포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경북 연구원과 경북 방문의 사업 기본 계획을 세우고, 관광객 1억 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최근 6년간 경북 지역 학교에서 연평균 1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65곳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극 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된 학교는 화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지우기 진지우기 전해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